안녕하세요 모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린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이글린씨와 함께 1대1 게임 대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5선승제로 진행되며 경기에서 진 사람은 뒤에 눈 많이 보이시죠? 눈이 많이 내렸는데 여기서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벌칙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상은 모컴채널에 업로드되며 두번째 영상과 벌칙 영상은 제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아래 세면라인에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이글린이 친구 채널 링크하고 올려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에도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불로 연구중 3! 2! 1! 게임 시작! 해물! 출발! 불에 incidents yatim 다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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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gosh oh gosh oh gosh oh gosh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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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